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날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하죠 요새 독감도 유행이지만 날씨 탓에 감기가 곧잘 걸릴 수 있으니 모두 변덕스러운 날씨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불확실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2500년의 전략 50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저번에 올린 50에 읽는 주역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 50에 읽는 시리즈의 따끈따끈한 신작을 준비하였는데요 손자병법은 고독한 낭독회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50에 읽는 손자병법은 기존의 손자병법의 원문을 주로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손자병법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현실생활에 녹여 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낸 책입니다 손자병법은 사실 전쟁을 위한 전략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손자병법에서 작가는 지피지기라는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위태롭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러워진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3편 모공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한자는 몰라도 뜻은 대충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정확한 원문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저도 손자병법을 접하기 전까지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 두 글자 차이엔 엄청난 다름이 숨어져 있죠 손자병법의 모공에서 나오는 이 말은 백번 싸워 백번을 이기는 것이 아닌 백번의 전쟁을 치러도 위태롭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두 글자 차이에 담긴 인생의 진리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은 이겨도 장수가 죽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라 자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자가 말하는 백전불태는 수많은 전쟁을 겪더라도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정권이 온전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죠 즉, 끄떡없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싸움에 이기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앞둥이 가지 않죠 하지만 전쟁은 물자, 사람, 시스템 등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쏟아붓는 총력전임으로 이기고도 지치거나 망할 수가 있습니다 불태의 실패, 즉 승자의 저주인 것이죠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3명의 기술자 케이펜, 클랩, 캔벨이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석유 회사들이 채굴권을 얻기 위해 경매를 했는데 경매에 승리한 기업이 사후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승자에게 내려진 저주 같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게 되었죠 최근엔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전쟁 사례로는 피로스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에피로스 지방의 왕 피로스 1세는 로마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연속적인 작은 전쟁의 승리감에 도치되어 인심을 잃고 주변의 적을 너무 만들어버려 결국 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항우도 싸움에서 이기고도 불태에 실패했습니다 항우는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거병 후 고작 2년 만에 중국을 재패하고 패항으로 굴림합니다 몇천 명의 병사로 수십만 대군을 폐주시키거나 단신으로 기병 수백여 명을 쓸어버리는 등 기록만 보면 무협질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지경이죠 행성 대전에서는 고작 3만의 군사로 56만 대군과 맞붙어 아군에겐 별다른 피해 없이 적군 30명만을 일반적으로 초토화 시켰습니다 이는 어떠한 전쟁사를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를 알 수 있죠 몰락한 기공자 출신의 항우는 자신의 무용과 카리스마로 순식간에 천하를 석권하고 정점에 올랐으나 군주로서의 정치 능력 부족으로 몰락하고 말았죠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드라마틱합니다 폐황, 만인지적, 역발산 기계세 등 모두 항우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지금도 그는 용맹한 장수와 힘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렬한 힘과 개성, 포스를 떨치고 우민과의 로맨스 등 많은 이야기를 남긴 그는 조한지, 폐황별이 등 다양한 작품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웅 호걸, 최강의 사나이 짧고 굵게 살되간 사나이의 대명사로서 22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야기 꼴을 던져주고 있죠 자, 70여 차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항우였지만 바로 해아 전투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패배를 당하며 그의 삶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손자가 백전 백승이 아니라 백전 불태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이죠 수많은 승리,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단 한 번의 패배로 날아가버리는 걸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백승이라는 환상보다 중요한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소한 일이든 뭐든 시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거청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취업 면접이나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이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의 승률을 기록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당선과 탈락, 점수 몇 점 등의 명확한 등급이나 수치로 승패가 뚜렷한 것도 있겠죠 다만 만족과 불만족 등 비개량적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승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당연히 100점 100승은 없을 것이고 아마 절반의 승리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객관적인 승률의 좋은 사례로 야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O 리그는 2015년 이후 타율이 0.290 이상이면 일단 준수한 타자로 평가합니다 0.310 이상이면 팀 내 핵심 타자로 0.360 이상이면 리그를 지배하는 최고 수준의 타자로 평가합니다 만약 4할, 즉 40% 이상의 타율이면 전설이라고 하죠 그러니 누가 100전 100승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허풍이겠거니 흘려버리겠죠 하물며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100% 전승인 100전 100승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환상이죠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해도 한두 번은 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전에서는 100전 100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한두 번, 열 번, 이십 번 설령 완패를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의미로 불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기기보다는 위태롭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전략이라고 본 것이죠 기왕 스포츠 이야기를 했으니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1호수 이안 킨슬러는 메이저리그 통상 성적 1888경기 타율 2할 6분 9리로 2천 안타를 단 한타를 남겨두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에 앞서 워싱턴 세네터스의 역사상 최고의 타자 샘 라이스는 1987안타로 3천 안타에서 단 13타만을 남겨두고 거려를 마무리 지었죠 이 둘은 왜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 은퇴를 선언했을까요? 한국의 축구 전설 차범근은 1972년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에 꼽히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갈색폭격기 차범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독일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축구계의 전설입니다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에서 그를 20세기 아시아선수로도 선정했죠 그런 그가 리그 통상 98골을 기록하며 돌연 은퇴를 했습니다 왜 단 두 골을 눈앞에 두고 백골의 문턱에서 은퇴를 선언했을까요? 이번엔 죽음을 넘나드는 검객 이야기입니다 마야모토 무사신은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입니다 전국의 고수와 60여 차례 진검승부를 벌이며 도장깨기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9세 이후 더는 검술 시합을 벌이지 않았죠 29세라면 아직 젊고 혈기도 왕성했을 텐데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단언할 순 없지만 그에게도 분명 백승에 도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도전이 이전의 도전과 다를 것임을 인지했고 필시 죽음과 함께 60승 무패 기록이 깨질 것이란 사실도 알아챘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멈춘 것이죠 이런 지피지기의 상황 판단으로 그는 검의 전서로 남았습니다 손자 병법을 익혀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영웅 차범근, 이한킨슬러, 샘 라이스 전설적인 검객 야마모토 무사신은 결과적으로 지피지기를 통해 백승이라는 환상보다 불태라는 안전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 있죠 성자 병법에는 보이지 않은 클라이맥스가 숨겨 있습니다 손자는 오나라의 왕 함녀에게 고용되어 오자서와 함께 초나라를 굴복시켰지만 기원전 504년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죠 왜 갑자기 은퇴를 했을까요? 함녀는 충신 오자서를 죽이고 고자성어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바지의 분별력을 상실한 함녀의 태도를 보고 백전불태의 지혜로운 손재가 위험을 느끼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사업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경영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경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10개 중 한두 개는 실패할 수 있겠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업에서 도전과 시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이때의 실패가 회사의 존망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두 번 실패해도 끄떡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불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계산이 필요하다 가정 승산이 많으면 이기고 승산이 적으면 이길 수 없는데 아무리 그런 계산조차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나는 이를 보고 승패를 예견할 수 있다 다산승 소산불승 이왕어무산호 오이차관지 승부견이 1편 시계 부부관계도 나름 생각하고 예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살면 그냥 사라지고 생각하면서 살면 생각대로 사라지죠 50 이전에는 남편이 사회생활과 경제적 기호로 바빠 부부 교감과 소통이 뜨음한다고 해도 재정적인 기여자로 인정되어 아내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에는 능력의 한계째에 도돌하고 수입의 세태기에 접어드는 시기이죠 이 시점에 가사를 점담하는 부인과의 관계에 틈새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면 회복불능의 힘든 국면이 시작됩니다 50이 지나면 늙은 숫사사처럼 이빨도 몇 개 빠지고 왕성한 사냥 실력도 점차 세대합니다 사냥 능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데도 여전히 보스의 왕관을 고수하려고 하면 우리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막게 되죠 이는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50 이후의 부부관계에는 페러몬의 급격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서로 지피지기의 정신으로 태도전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가 50 전후라는 점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때 남편의 사냥 능력, 경제적 수입 저하 정도와 부인의 신체적 변화, 완경기, 노화의 본격화, 호르몬 불균형 가정의 재정 상황 등 집안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손자가 이야기하는 지피지기의 출발점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갈등이나 충돌이 벌어질지 모른 일입니다 이때 백전불퇴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고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측 불허의 갈등과 충돌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집안을 위태롭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으로 백전불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자병법은 병법 소유니 당연히 이런 내용까지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적용 가능한 항목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 불능의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수는 나라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보좌를 잘하면 국가는 반드시 강해지고 보좌의 틈이 생기면 국가는 반드시 약해진다 3편 50 물론 이 말은 국가와 장수 임금과 장수의 군신관계가 좋아야 하고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이죠 1597년 정유자란 전으로 이순신 장군의 적은 외군이 아니라 선조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래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라를 가정으로 바꾸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가 화목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할 테지만 틈이 생기면 불화가 싹트고 가정도 결국 불행해진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50대면 자식도 30대 이상으로 장성할 테니 이때쯤이면 각자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이제까지 슬아의 어린아이로만 보이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시기이죠 자연스럽게 신구 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구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자기만 겪는 특별한 상황으로 확대 인식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우는 사례도 많이 있죠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에서 딸에게 존댓말하는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과 존댓말을 나누는 부모는 가끔 봤지만 성인이 다 된 딸에게 그리고 평상시 대화에서 존칭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겠죠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곰곰이 되짚어보니 참 좋은 습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르치기 위해서 성장의 저는 동등한 개체로 대우하기 위해 존댓말을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죠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수직적 구성원에서 수평적인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지금까지의 관성처럼 어린애 취급하거나 보살필려고 만들지 말고 그들의 자유의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야겠습니다 새장을 떠나는 새끼새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새로운 둥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피지기는 결과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이나 갈등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테니 자연스럽게 위기가 줄어드는 불태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52호 가정 화목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그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실생활에선 마치 하나님이 업무 분장이라도 내려준 것처럼 사는 분이 많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하고 남편은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말이죠 가정은 부부가 결합해서 안팎의 공동노동으로 이룩한 공동의 자산이고 합작품입니다 그러니 관리도 공동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젊어서 돈 벌어졌다고 남자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노년의 집에서 빈둥빈둥하거나 혼자 제 갈 길 가는 이가 많습니다 젊어서 남편 뒷바라지 하던 일이 이제 끝났다고 맛집 투어를 다니거나 카페에서 수다만 일삼는 아내도 많죠 프레임이 바뀌었다는데도 과거 선배들의 행동과 습관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꽉 막힌 전통적인 프레임은 이제 버려야 되죠 새로운 구조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장착해야 합니다 정소, 밥하기, 설거지, 장보기, 요리 등 종목을 가리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 자체는 버려야 합니다 애초에 하늘에서 분정해 놓은 업무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했으니 이제 나머지 30년은 남편인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요 잘 듣고 온화하게 말하는 태도 흔히 사람들은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서 하며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고 돈중 없는 태도로 가족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란 마치 공을 던지는 일과 같죠 공을 부드럽게 던질 수도 있고 세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던지면 상대방이 공을 받기가 더 쉽고 상대와 공 던지기 게임을 계속해도 더 쉬울 것입니다 비슷하게 아내, 남편, 아들, 딸에게 재치있고 온화하게 말한다면 그들도 내 말을 잘 듣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죠 프라우스라는 그리스어는 온화로 번역되는 동시에 길들어진 야생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이 길들었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강한 힘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족과 의견 차이가 생긴다면 먼저 잘 듣고 온화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온화함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굴러오는 거죠 관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잡아라 주도권 적을 불러야지 내가 적에게 불려가지 않는다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도권 장악입니다 공격할지 방어할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도권을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죠 위 구절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대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겠다는 뜻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옛날엔 리더와 팔로워, 주인과 종이 나눠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주인이고 리더인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부가 단순히 월급만을 위해 일한다면 팔로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오가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듯 정체성을 가지면 리더가 됩니다 손자는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인생의 주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끌고 가는 인생인가 끌려가는 인생인가 펭귄 효과가 있습니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바다 표본 같은 천적들이 있어서 잠시 주저하는 펭귄의 습성에서 유리한 말이죠 수백 마리가 작은 빙산 끝에 머뭇거리는 이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제야 우왕좌왕하던 다른 펭귄들도 뒤를 따르게 되죠 이 퍼스트 펭귄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가지 못하다가 주위에 누군가 사면 선뜻 구매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을 펭귄 효과라고 하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대초원에서도 펭귄 효과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시작되면 롯데 수만 마리가 먹이를 찾아 북쪽으로 약 1000km 이상을 대이동합니다 롯데의 최대 고비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마라강을 건너늘인데 강에는 아구들이 있고 강 건너편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 마리의 누가 용기를 내죠 그리고 그를 따라 수만 마리의 누가 잇따라 강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먼저 움직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십니까? 2020년 2월 오스카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 카치히로의 인터뷰를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고 그곳에 순종적인 문화가 실어 미국에 왔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이유에 대해 일본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국적을 버림으로써 해결하고 싶었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그는 과감하게 펭귄의 세계를 탈출한 것이죠 거리의 사상거로 불리는 우치다 다스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사회집단에 속해 있었으며 그 조건이 우리의 견해나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만큼 자유롭거나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속한 사회집단이 수용한 것만 선택적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일이 없고 우리의 감수성과 부딪히거나 우리가 아는 사색의 주제가 될 일도 없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니체도 인간의 대부분의 경우 외적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어떤 시대나 지역의 고유한 편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삶에서 나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번엔 우리의 삶을 욕망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라칸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했죠 10살짜리 초등학생 어린이가 백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나 명문대에 가기 위해 눈비를 맞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험생이나 이유는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가족이나 부모, 사랑하는 연인, 사장, 상사, 나아가 이 사회가 원하는 걸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결국 현대인은 부모의 최초 칭찬인 걸음마 칭찬을 시작으로 공부, 성적, 경쟁 등 타인의 욕망과 기대가 더 씌워진 채 유난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년엔 성공과 행복이라는 타인이 만들어온 신기루 프레임이 휘청거리다 죽어가게 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불안과 초조가 반복되고 잠재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으면 나는 점점 증발해가는 거죠 2023년 11월 5일 BTS 정국의 첫 솔로 정규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골드는 발매 당일 약 215만 장이 팔리면서 더블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고 정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 탑10의 세 곡을 동시 진입시킨 가수라는 기록을 세웠죠 마침내 BTS라는 그룹에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고민하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가 아래를 깨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모델을 본받기 위해 누군가를 존경하고 추앙하며 따라다니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인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람만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존경을 받기 위해 살다 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어쩌면 당신의 존경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존경을 거두시고 당신의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들 올려다 보지도 말고 내려다 보지도 말며 그저 좋게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 인간을 존경하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편향적인 몰입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결국 죽어가는 몸이고 배 속은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50이면 이제 고유의 자기를 찾아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BTS의 정국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그룹을 빠져나올 때가 된 것이죠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 여제 수롱 피아비는 스포츠로 삶을 바꾼 대표적인 이주 여성입니다 2011년에 결혼해 한국으로 온 그는 남편의 권으로 당구를 시작했고 10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실력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여자 프로 당구 최초로 6번의 우승 기록을 세우며 여자 당구계의 실력자로 이름을 올렸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본인이 대표다 실패든 성공이든 내가 한 전부가 결국 내 스포츠의 인생이고 그 과정과 결과는 모두 내 몫이다 지금의 과정과 결과는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환경을 떠나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멋있게 살았으면 한다 그동안 관성에 의해 남의 것인 것처럼 살아온 내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의 방향키는 직접 잡을 때가 됩니다 더 이상 표류는 끝내도록 하죠 죽음을 전제로 삶을 생각한다 건강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잘 알면 천 리 먼 거리 전투도 가능하다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잘 모르면 왼쪽 부대가 오른쪽 부대를 구할 수 없고 오른쪽 부대가 왼쪽 부대를 구할 수 없다 지전지지 지전지일 즉과 천리 이회전 부지전지 부지전일 즉과 불룬구 우불룬구자 6편 허실 얼핏 생각하면 손자병법과 건강이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젊고 혈기왕성할 땐 산이든 바다든 험하든 높든 별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거리 장거리 여행 험주와 고지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기상 조건을 따져보고 몸 컨디션도 고려하여 움직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업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체력, 인지능력, 지력 모두 점검해야죠 당신이 달려온 50까지는 젊고 건강하다 보니 건강 면에서는 큰 무리 없이 수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부터는 점차 근육도 약해지고 혈압, 심장, 혈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본격적으로 세태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죠 지금까지 달려온 50년의 세월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느껴졌겠지만 이제부터 달려갈 100세까지는 아프고, 체락하고 고통이 따르는 먼 거리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도 이제 장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하죠 100세까지 온전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부부 중 한쪽이 갑작스레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프면 그나마 한쪽이 도울 수 있겠지만 두 사람 다 아프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한쪽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이는 큰 문제가 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 지인인 H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번청했고 돈도 꽤나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 상대가 됐습니다 부인은 살림만 했던 사람이라 갑작스러운 사업 뒷처리가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잘 나가던 사업체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승계, 상속 문제, 연명치료 문제 등 건강할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던 문제가 불씨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리게 된 것이죠 부부의 금슬 문제를 떠나서 50까지 살다 보면 모든 일을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족에게 일일이 말하는 남편은 아마도 드물 것이죠 대기는 중요한 경우만 이야기하거나 아예 회사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집도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괜한 걱정을 가족에게 떠넘기기 싫어서일 테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입을 닫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들어도 잘 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잘 하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이고 사장이 1인 다역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가장 최악은 H같이 갑자기 거둥은 물론 의사 표현까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동작 비밀번호, 복잡한 인증번호도 까먹을 수 있겠죠 설마 나는 아닐 거야 아직 건강하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지 뭐 라고 다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불씨엔 누구에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50 이전까지의 건강은 대체로 자기만의 문제로 끝났습니다 아프면 혼자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며칠 알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50 이후의 건강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린 가족의 생계와도 관련 있고 부속적인 문제가 줄줄이 엮여 있죠 개인의 건강 파탄에서 시작해 다른 일들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하게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면 꼼짝없이 아내나 자식의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벌려놓은 일들도 본인 없이는 수습이 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피지기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50년 동안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해왔다면 자기가 어떤 포인트에서 약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강한지 인내심이 강한지 순발력이 강한지 자기 나름대로 건강 상태를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은 몸이라는 자동차를 몰아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2년 전에 바퀴를 한번 갈았고 트렁크 문짝이 찌그러져 있으니 조심히 열어야 하고 다음 달쯤엔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 하는 상태 에어컨 바람이 신통치 않아도 수리비용 때문에 내버려두고 있는 등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 지금까지처럼 운전을 잘 하는 일이겠죠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많이 낡았으니까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예전보다 더 관리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거나 무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50대까지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건강관리는 죽음을 전제로써 죽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권성만은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에서 삶은 죽음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잘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50 이후의 건강 문제 역시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관점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오직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뿐입니다 그 날가가는 몸에 따라서 시선을 옮겨가면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최고 품질의 죽음은 병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즉 건강하게 잘 살다 짧게 앓고 죽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노안으로 2일에서 3일 병속에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9988234 행복한 일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수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간의 수명을 성서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로스가 905세 개난이 910세 야렛이 962세 노아가 950세 제 장수자인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계는 그러므로 사람이 살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인간의 한계수명을 120세로 규정했죠 지편에서는 우리의 수명은 70년 특별히 강건하면 80년이지만 괴로움과 슬픔만 가득하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장수 분야의 학자들은 현대인의 성장 발육이 24세에서 25세에 완성되며 이 기간의 5배가 인간의 한계수명이라는 걸 근거로 인간은 120세에서 125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70세와 80세는 인간의 평균수명으로서 요즘 선진공의 평균수명이 이에 근접하는 수치이죠 2000년의 성경말씀과 현대 연구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체와 정신 모두의 건강이 중요하다 사람이 죽는 원인을 단순히 신체 건강상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에도 외롭거나 지루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비공식적 세계 최장수 노인은 무려 14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노인 은바 고토로 1870년에 태어나 2017년에 세상을 떠났죠 부인 4명과 자식 10명을 먼저 떠나보낸 고토 할아버지는 극심한 외로움에 괴로워했고 손자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움과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심하지 않으려고 심심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개그맨 전유성의 말입니다 전유성은 1세대 개그맨이지만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개그맨은 그의 여러 직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개그콘서트의 아버지 전유성은 수많은 사람의 멘토인 동시에 성공한 공연 기획자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개그맨이란 단어를 처음 쓴 그는 초창기 KBS 개그콘서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심야 볼링장과 심야 극장이라는 아이디어를 국내에 처음 현실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인터넷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 달을 지필하기도 했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개나 콘서트를 만들기도 했죠 그는 신체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아마 그의 일상에 지루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은 심심하면 죽습니다 몸이 다소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심심하지 않게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면 건강하더라도 재미가 없어 제풀에 일찍 죽게 되죠 세계적인 우주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루게렉병으로 움직일 수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도 76세로 사망하는 그날까지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낙천적으로 자유롭게 살다 갔다는 거죠 인생이 재미가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당신이 장애가 있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장애 탓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 말라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신체를 단련해 건강한 몸을 유지해도 정신적으로 외롭거나 지겨우면 죽게 됩니다 인간은 괴로워도 죽고 싶지만 외로워도 죽고 싶고 지겨워도 죽고 싶은 존재인 거죠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외로움과 지루함일 겁니다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차츰 사라지기 때문이고 지루함은 사는데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루함은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목표인 삶이 건강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신체적인 건강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50부터는 몸 단련도 중요하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뭔가를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이란 건 피지컬과 멘털의 합체이니까요 위태롭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3편 모공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한자는 몰라도 뜻은 대충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정확한 원문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저도 손자병법을 접하기 전까지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 두 글자 차이엔 엄청난 다름이 숨어져 있죠 손자병법의 모공에서 나오는 이 말은 백번 싸워 백번을 이기는 것이 아닌 백번의 전쟁을 치러도 위태롭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두 글자 차이에 담긴 인생의 진리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은 이겨도 장수가 죽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라 자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자가 말하는 백전불태는 수많은 전쟁을 겪더라도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정권이 온전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죠 즉 끄떡없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싸움에 이기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앞둥이 가지 않죠 하지만 전쟁은 물자, 사람, 시스템 등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쏟아붓는 총력전임으로 이기고도 지치거나 망할 수가 있습니다 불태의 실패, 즉 승자의 저주인 것이죠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세 명의 기술자 케이펜, 클랩, 캔벨이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석유 회사들이 채굴권을 얻기 위해 경매를 했는데 경매에 승리한 기업이 사후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승자에게 내려진 저주 같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게 되었죠 최근엔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전쟁 사례로는 피로스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에피로스 지방의 왕 피로스 일세는 로마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으나 연속적인 작은 전쟁의 승리감에 도치되어 인심을 잃고 주변의 적을 너무 만들어버려 결국 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항우도 싸움에서 이기고도 불태에 실패했습니다 항우는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거병 후 고작 2년 만에 중국을 재패하고 패항으로 굴림합니다 몇천 명의 병사로 수십만 대군을 폐주시키거나 단신으로 기병 수백여 명을 쓸어버리는 등 기록만 보면 무협질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지경이죠 팽송 대전에서는 고작 3만의 군사로 56만 대군과 맞붙어 아군에겐 별다른 피해 없이 적군 30명만을 일반적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는 어떠한 전쟁사를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를 알 수 있죠 몰락한 기공자 출신의 항우는 자신의 무용과 카리스마로 순식간에 천하를 석권하고 정점에 올랐으나 군주로서의 정치 능력 부족으로 몰락하고 말았죠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드라마틱합니다 패왕, 만인지적, 역발산 기계세 등 모두 항우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지금도 그는 용맹한 장수와 힘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렬한 힘과 개성, 포스를 떨치고 우민과의 로맨스 등 많은 이야기를 남긴 그는 조한지, 패왕별의 등 다양한 작품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웅 호걸, 최강의 사나이 짧고 굵게 살다간 사나이의 대명사로서 22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야기 꼴을 던져주고 있죠 자, 70여 차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항우였지만 바로 해아 전투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패배를 당하며 그의 삶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손자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이죠 수많은 승리,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단 한 번의 패배로 날아가 버리는 걸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백승이라는 환상보다 중요한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소한 일이든 뭐든 시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거청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취업 면접이나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이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의 승률을 기록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당선과 탈락, 점수 몇 점 등의 명확한 등급이나 수치로 승패가 뚜렷한 것도 있겠죠 다만 만족과 불만족 등 비개량적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승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당연히 백전백승은 없을 것이고 아마 절반의 승리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객관적인 승률의 좋은 사례로 야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O 리그는 2015년 이후 타율이 0.290 이상이면 일단 준수한 타자로 평가합니다 0.310 이상이면 팀 내 핵심 타자로 0.360 이상이면 리그를 지배하는 최고 수준의 타자로 평가합니다 만약 4할, 즉 40% 이상의 타율이면 전설이라고 하죠 그러니 누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허풍이겠거니 흘려버리겠죠 하물며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100% 전승인 백전백승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환상이죠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해도 한두 번은 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전에서는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한두 번, 10번, 20번 설령 완패를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의미로 불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기기보다는 위태롭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전략이라고 본 것이죠 기왕 스포츠 이야기를 했으니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1호수 이안 킨슬러는 메이저리그 통상 성적 1888경기 타율 2할 6분 9리로 2천 안타를 단 한타를 남겨두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에 앞서 워싱턴 세네터스의 역사상 최고의 타자 샘 라이스는 1,987 안타로 3천 안타에서 단 13타만을 남겨두고 거려를 마무리 지었죠 이 둘은 왜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 은퇴를 선언했을까요 한국의 축구 전설 차범근은 1972년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에 꼽히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갈색 폭격기 차범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독일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축구계의 전설입니다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에서 그를 20세기 아시아 선수로도 선정했죠 그런 그가 리그 통상 98골을 기록하며 돌연 은퇴를 했습니다 왜 단 두 골을 눈앞에 두고 백골의 문턱에서 은퇴를 선언했을까요 이번엔 죽음을 넘나대는 검객 이야기입니다 마야모토 무사신은 일본의 전설적인 관객입니다 전국의 고수와 60여 차례 진검승부를 벌이며 도장깨기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9세 이후 더는 검술 시합을 벌이지 않았죠 29세라면 아직 젊고 혈기도 왕성했을 텐데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단언할 순 없지만 그에게도 분명 백승에 도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도전이 이전의 도전과 다를 것임을 인지했고 필시 죽음과 함께 60승 무패 기록이 깨질 것이란 사실도 알아챘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멈춘 것이죠 이런 지피지기의 상황 판단으로 그는 검의 전서로 남았습니다 손자병법을 익혀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영웅 차범근, 이안킨슬러, 샘 라이스, 전설적인 검객 야마모토 무사시는 결과적으로 지피지기를 통해 백승이라는 환상보다 불태라는 안전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 있죠 성자병법에는 보이지 않은 클라이맥스가 숨겨 있습니다 손자는 오나라의 왕 함녀에게 고용되어 오자서와 함께 초나라를 굴복시켰지만 기원전 504년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죠 왜 갑자기 은퇴를 했을까요 함녀는 충신 오자서를 죽이고 고자성어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바지의 분별력을 상실한 함녀의 태도를 보고 백전불태의 지혜로운 손재가 위험을 느끼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사업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경영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경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10개 중 한두 개는 실패할 수 있겠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업에서 도전과 시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이때의 실패가 회사의 존망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두 번 실패해도 끄떡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불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계산이 필요하다 가정 승산이 많으면 이기고 승산이 적으면 이길 수 없는데 아무리 몇 그런 계산조차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나는 이를 보고 승패를 예견할 수 있다 부부관계도 나름 생각하고 예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살면 그냥 사라지고 생각하면서 살면 생각대로 사라지죠 50 이전에는 남편이 사회생활과 경제적 기여로 바빠 부부 교감과 소통이 뜸한다고 해도 재정적인 기여자로 인정되어 아내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에는 능력의 한계째에 도달하고 수입의 세태기에 접어드는 시기이죠 이 시점에 가사를 점담하는 부인과의 관계에 틈새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면 회복불능의 힘든 국면이 시작됩니다 50이 지나면 늙은 숫사자처럼 이빨도 몇 개 빠지고 왕성한 사냥 실력도 점차 세대합니다 사냥 능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데도 여전히 보스의 왕관을 고수하려고 하면 물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막게 되죠 이는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50 이후의 부부 관계에는 페러몬의 급격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서로 지피지기의 정신으로 태도전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가 50 전후라는 점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때 남편의 사냥 능력, 경제적 수입 저하 정도와 부인의 신체적 변화, 왕경기, 노화의 본격화, 호르몬 불균형 가정의 재정 상황 등 집안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손자가 이야기하는 지피지기의 출발점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갈등이나 충돌이 벌어질지 모른 일입니다 이때 백전불퇴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고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측 불허의 갈등과 충돌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집안을 위태롭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으로 백전불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병법 소유니 당연히 이런 내용까지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적용 가능한 항목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불능의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수는 나라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보좌를 잘하면 국가는 반드시 강해지고 보좌의 틈이 생기면 국가는 반드시 약해진다 3편 50 물론 이 말은 국가와 장수, 임금과 장수의 군신관계가 좋아야 하고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이죠 1597년 정유자란 전으로 이순신 장군의 적은 외군이 아니라 선조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래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라를 가정으로 바꾸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가 화목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할 테지만 틈이 생기면 불화가 싹트고 가정도 결국 불행해진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50대면 자식도 30대 이상으로 장성할 테니 이때쯤이면 각자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이제까지 슬아의 어린아이로만 보이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시기이죠 자연스럽게 신구 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구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자기만 겪는 특별한 상황으로 확대 인식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우는 사례도 많이 있죠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에서 딸에게 존댓나는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과 존댓말을 나누는 부모는 가끔 봤지만 성인이 다 된 딸에게 그리고 평상시 대화에서 존칭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겠죠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곰곰이 되짚어보니 참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르치기 위해서 성장에서는 동등한 개체로 대우하기 위해 존댓말을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죠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수직적 구성원에서 수평적인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지금까지의 관성처럼 어린애 취급하거나 보살필려고만 들지 말고 그들의 자유의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야겠습니다 새장을 떠나는 새끼새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새로운 둥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피지기는 결과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이나 갈등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테니 자연스럽게 위기가 줄어드는 불태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52호 가정 화목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실생활에선 마치 하느님이 업무 분장이라도 내려준 것처럼 사는 분이 많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하고 남편은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말이죠 가정은 부부가 결합해서 안팎의 공동노동으로 이룩한 공동의 자산이고 합작품입니다 그러니 관리도 공동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젊어서 돈 벌어졌다고 남자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논현의 집에서 빈둥빈둥하거나 혼자 제 갈 길 가는 이가 많습니다 젊어서 남편 뒷바라지 하던 일이 이제 끝났다고 맛집 투어를 다니거나 카페에서 수다만 일삼는 아내도 많죠 프레임이 바뀌었다는데도 과거 선배들의 행동과 습관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꽉 막힌 전통적인 프레임은 이제 버려야 되죠 새로운 구조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장착해야 합니다 정소, 밥하기, 설거지, 장보기, 요리 등 종목을 가리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 자체는 버려야 합니다 애초에 하늘에서 분정해놓은 업무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했으니 이제 나머지 30년은 남편인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요 잘 듣고 온화하게 말하는 태도 흔히 사람들은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서 하며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고 존중 없는 태도로 가족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란 마치 공을 던지는 일과 같죠 공을 부드럽게 던질 수도 있고 세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던지면 상대방이 공을 받기가 더 쉽고 상대와 공 던지기 게임을 계속해도 더 쉬울 것입니다 비슷하게 아내, 남편, 아들, 딸에게 재치있고 온화하게 말한다면 그들도 내 말을 잘 듣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죠 프라우스라는 그리스어는 온화로 번역되는 동시에 길들어진 야생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이 길들었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강한 힘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족과 의견 차이가 생긴다면 먼저 잘 듣고 온화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온화함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굴러오는 거죠 나의 목표가 저절로 굴러 보게 될 것은 매일lagen 내가 영